티모, 마스터이, 야스오, 베인 일명 4대충왕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기릿! 충이란 무엇인가? 사실 사전적 의미로 충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충이란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과 같은 하등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하죠 리그오브레전드에는 이것에서 유래된 티모는 확 찢어야 한다 티모충 야필패는 과학이다 야스오충 그루다 게임이 끝난다 베인충 눈은 많지만 맵리가 힘들다 마이충이라는 멸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점은 위 챔피언들을 플레이하는 선량한 플레이어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충이란 인식을 이용해 극악무도한 트롤링을 행하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충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생겨났나 때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초창기 최초 17인의 챔피언이 출시되었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오랜 역사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고대 리그오브레전드의 챔피언 중 유독 눈에 띄는 챔피언이 존재했군 하나 란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실화를 기반으로 쓰여진 기록입니다 추가로 훗날 어둠의 사냥꾼 베인과 야필패 야스오까지 합류하게 되어 탑 정글 미드 원딜의 포지션으로 4대 충황이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자면 외모 부분에서 뛰어난 개성을 지니고 있고 스킬셋 역시 쉽고 단조롭지만 중독성이 존재하고 한 번만 잘 크면 혼자서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캐리력을 가진 챔피언이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자주 죽어 이러한 멸칭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랭크게임에서 티머니, 티모, 야스오, 마스터, 베인과 같은 챔피언들을 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잡은 거부감이 튀어나와 닿지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챔프의 장인이지 않을까? 하는 오만가지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공감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서술하고 있는 4개의 충챔피언들은 솔직히 성능만 놓고 본다면 절대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챔피언들이죠 그렇다면 충챔피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개의 챔피언은 이미 오랜 역사로부터 충인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자신이 즐겁다면 팀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게임을 고의적으로 기울게 하는 유저들이 줄어든다면 차차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4대 충앙에 해당하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유저들 뿐만 아니라 이 외의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모든 유저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정글 팀원은 너무했지 마지막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충챔피언과 비슷한 용어 또는 여기서 파생되어진 여럿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팀 조합을 신경쓰지 않고 한가지 챔피언만 하는 원챔충 탑에서 지면 정글타 탑신병자 각종 공략 대회의 빌드를 보고 따라하는 공략충 대회충 유명한 통계사이트에 상위 챔피언만 픽하는 통계충 1티어 챔피언들만 하는 오피충 신규 챔피언을 연습 없이 바로 랭크 게임에서 플레이하는 신챔충 인베를 가져가 아무리 핑을 찍어도 우물에서 반응이 없는 흡연충 등 사실 이러한 용어들 중 몇몇 용어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충의 유래 대표적인 충챔피언도 그의 인식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